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0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느니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레미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ursed be, 저주받을 것이다. The man, 그는. 그가 누구죠? Who가 이 man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소식이 무슨 얘기냐면 A man and child,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너에게.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Making, 하면서. Him, 그를. Very glad. 크게 기쁘게 하면서. And 또한. Let, 하게 하다. That man, 그로하여금. Be, 뭐뭐와 같이. The cities, 그 도시와 같이.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위치가 이 cities를 얘기해주고 있죠. The lord, 여우와께서. Overdrew. 집어 내팽개친. And 또한. Repented. 후이하지. Not. 않은. 이. Overdrew하고 후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And 또한. Let, 하게 한. 힘. 그로하여금. Heal. 듣게 한 거예요. 뭘 듣게 했느냐. 얘가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였죠. 벌브로 보면. The cry. 위침을. In the morning. 아침에. And 그리고 the shouting. 위침 소리를. At noontide. 한낮에. Because.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He. 그가. 슬리오. 쳤기 때문에. Me. 나를. 뭘. Not. 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From the womb. 자궁으로부터.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태어나게 한 거죠. While. 또한. That. 바로. My murder. 내 어머니가. Might have been. 되게 하는. My grave. 내 무덤이. 내 어머니의 태가 내 무덤이 되었으면 내가 사산하는 거죠. And 또한. Her womb. 그녀의. 나의 어머니죠. 나의 어머니의 태가. To be always. 되게 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주어와 동사가 이 앞에. 지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er womb은. 목적화되고. To be가. 목적격. 도어가 돼서. O형식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의. 컴플리먼트가. 그레이트죠. 해서. 요거는 다시 또. E형식구조를 갖게 되죠. With me. 나로 하여금. 내가 태어난 것으로 하여금. 큰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 Wherefore. 그러므로. Came. 왔다는 거죠. I. 내가. 뭘. 뭘. 하게 되느냐. Pulse out. 태어나게. Of the womb. 그. 자궁으로부터. 그리하여. 이게 사실상은. 결과가 된 거죠. 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벌. 이 수고로움과. 앤. 서로. 이 슬픔을. 그리하여. My days. 내. 나날이. 인생의. 날이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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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위드 쉐임. 부끄러움 속에. 더 월드.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위치가 우리 월드를 가르쳐주고 있죠. 캐임. 다가온. 언뜻 제레미야. 제레미야에게. 브롬더 롤드. 하나님으로부터. 요아로부터. 맨. 뭐뭐 할 때. 킹 제데키아. 제데키아 왕이. 세누. 보냈어요. 누구를 언뜻힘. 그에게. 파슐. 파슐을 보낸 거예요. 이 파슐이 누구냐면. 더 선 오브. 멜키아. 멜키아의 아들. 파슐이죠. 또한. 제페니아. 이 파슐과 함께 제페니아를 보낸 거죠. 같은 목적어죠. 이 제페니아는 누구냐면. 더 선 오브. 메세야. 메세야의 아들이에요. 메세야가 누구냐면. 더 프레스트.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세잉. 말하기를. 파슐과. 제페니아가 와서 제레미야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인콰이얼. 알아봐라. I pray thee. 내가 말하건대. Of the lord. 여우와의 그 뜻을. 포로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폴. 바로. 네부케드나자르. 킹 오브 베빌론. 이게 신베빌로니아죠. 베빌로니아의 왕. 네부케드나자르가. 메이크스. 일으키려고 하느냐. 월. 전쟁을. 어게인트 어스.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소 비. 그렇다면. 이 소가 사실은. 컴플리먼트로 쓴 거죠. 여기서. 부사로 쓰인 게 아니고. 뭐가. 데트. 바로. 바로. 그게 누구냐면. 더 롤드. 여우와께서. 워디어. 하게 한. 위더스. 우리를 하여금. 어코딩드. 뭐뭐를 따라서. 오. 히스. 워너러스. 워커스.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 기적같은 일들. 이죠. 그러한 일들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대. 바로. 히. 그가. 매일 고업. 올라갈 것이다. 프로모스. 우리를 떠나서. 아직도 지금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주다. 백성들이. 댄. 그때. 새드. 말했습니다. 제레미아가. 온도댐. 파수와와 그 제데키아에게 얘기한 거죠. 도스. 이렇게. 셰어. 얘기해라. 이 너희는. 세이. 투 제데키아. 왕이죠. 현재. 주다. 제데키아에게. 도스. 이와 같이. 세트. 말씀하셨다. 더. 롤드. 여호와. 가하르브 이지라엘. 이지라엘. 하나님께서. 이게 동격이죠. 비호드 보라. 아이. 내가. 여호와죠. 위어. 터너백. 되돌리게 할 것이다. 더. 위푼스. 그 무기들을. 업 월. 전쟁의 무기예요. 그 전쟁의 무기. 어떤 전쟁의 무기냐면. 이 데트가 사실 위푼스를 좀 가르치는 거죠. 알 있는. in your hands. 내 손아귀에 있는. 위어리트. 그 무기로. 이게 그 무기죠. 이 너희가. 이 너희가. 화이트 싸우려고 하는. Against the king of Babylon. 베빌론 왕과. and 또한. Against the caldins. 그. 여기. 갈대야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거죠. 유프라테스. 유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그들이. this is. 포위한. you. 너희를. without the was. 그 성벽 바깥에서. and 그리고. I. 내가. your sambo. 불러모을 것이다. them. 그들을. into the midst of this city. 이 성읍의 가운데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이 함락된다는 뜻이죠. 성 가운데로 저기. 모여들게 될 거니까. and 또한. I. 나. myself. 내 자신이. your fight. 싸울 것이다. against you. 너희들과. with an outstretched hand. 내가 뻗은 내 손과. with a strong armor. 강인한 내 팔로. 이 입은 바로. in angle. 내가 화와. in the beauty. 격노함과. in the greater earth. 격심한 도로. and. 또한. I. 내가. smite. 쳐버릴 것이다. the inhabitants. 이 거주민들을. of this city. 이 도시에. 이 도시에. 이 도시에. 지금 재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both man and beast.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거 없이. they. 그들이. here die. 죽게 될 것이다. of a great pestilence. 큰 재앙으로. and. 또한. after world. 그 뒤에. 세트 말씀하셨어요. the lord. 여호와께서. I. 내가. 하나님이죠. we are deliver. 넘겨줄 것이다. 제데키아. king of Judah. 주다왕 제데키아를. and. 또한. his servants. 그의 신하들을. and. the people. 그 백성들을. and. such are left in this city. 또한. 이곳에 남겨져 있는. 이 도시에 남겨져 있는 자들을. from the pestilence. 어디에서? 그 역병에서. 그. 그 큰 화에서 남겨진. 또한. from the sword. 그 칼에서 남겨진. and. from the famine. 기근에서 남겨진. into the hand of 네브카제 나자르. king of Babylon. 베빌론 왕 네브카제 나자르의 손아귀에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and. into the hand of their enemies. 그들의 적의 손아귀에. 이 대얼은. 제루슬럼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and. into the hand of those. 그들의 손아귀에. 그들이 누구예요. 데트가 후죠. seek. 찾는. their life.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에게. and. 그리하여. he. 그가. their smite. 쳐 죽일 것이다. them. 그들을. 요. 그는. 그 적을 얘기하는 거고. 요. them. 이즈라이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with the edge of the sword. 칼날로. he. 그가. their not spell.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them. 그들을. 너희들 또한. have. 같지 않을 것이다. pity. 동정심을. 노할 또한. have. 같지 않을 것이다. mercy. 자비를. and. and. 또한. on. these people. 이 백성들에게. 다우. 너는. here say. 말해라. thus. 이렇게. set. 말씀하셨다. the lord. 요하께서. view the pora. 아니. 내가 하나님이죠. set. 놓아둘 것이다. before you. 너희 앞에. the way. 길을. 어떤 길이냐. of life. 살 길. and. 또한. the way. 그 길을. 어떤 길이냐. of death. 죽을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he. 그. 가 누구죠. 이 death가 he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 death가 who가 되겠죠. abide to. 거주하고 있는. in this city.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 moon. share, die. 죽을 것이다. by the sword. 카레. 이게 죽을 길. 그 길 두 개를 좀 놓아준다 하겠죠. 그 죽을 길이죠. 또한. by the famine. 기근에. and. by the pestilence. 뭐로? 역병으로. but. 그러나. he. 그. 이 그는 누구예요. 이게 지금 이제 살 길이죠. 바로 이 death who죠. got out. 나갈. 나간다는 건 뭐예요. 베빌론으로 잡혀갈이라는 뜻이에요. and. 그리고 who 떨어질. to the caldins. 그 갈대아에 옮겨질 그 사람이죠. 바로 그는 그들이 이 caldins가 누구냐면 이 death가 이 caldins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who가 되겠고. bc즈. 지금 포위하고 있는 you. 너희를. 그 갈대아인들. 유프라테스 사람들이죠. he. 그는 이 갈대아 사람한테 간 사람이에요. she'll live. 살게 될 것이다. and. 또한 his life. 그의 생명은 she'll be 보존되게 될 것이다. unto him. 그에게 for a prey. 먹잇감처럼. 그러나 노익됐지만 살아있는이죠. for. 왜냐하면 I. 내가 have set. 놓아둘 것이기 때문에 my face. 내 얼굴을 against this city. 이 도시를 대적해서 for evil. 어떤 나쁜 일들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and. not for good. 좋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트. 말씀하셨다. 덜로울드 여호와께서. 이트. 그 일이 she'll be given 주어질 것이다. into the hand. 그 손에 of the king of Babylon. Babylon의 왕의 손에. and. 또한 he. 그가 Babylon의 왕이죠. she'll burn. 태워버릴 것이다. 이트. 뭐를? 제로살롬을 with fire. 불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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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살롬 성으로 바꿔주세요. 제로살롬 성이 주어질 것이다.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and touching 복에 손을 댈 것이다. The house of king of Judah 주다 왕의 집을 say 말하는 이 들어라 이 너희는 The worl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을 O 하우저 하우저 그의 손으로부터 Of the oppressor 그 탄압하는 자들의 레스트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My fury 나의 화가 하나님이죠. Go out 퍼져 나가게 Like a fire 불길처럼 and 또한 burn 태워버리게 That 이하를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난 그 누구도 큰 퀸치 끌 수 없는 그러한 불 It 이 불이죠. 그 불을 끌 수 없는 그 불이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evil 이 악한 행동으로 하여금 Of your doings 너희가 저지른 Behold 보라 I 내가 Am 할 것이다 Against The 너를 대적할 것이다 O inhabitants of the valley 이 계곡의 거주민들이요 and 또한 Rock of the plain 이 광야의 평야의 이 바위들이요 세트 말씀하셨다 돌로울드 여왁께서 Which 그분이 세이 말씀하시기를 Who 누가 Share Come Down 내려올 것이냐 Against Us 우리를 대적해서 Or 또한 Who 누가 Share Unter 들어갈 것이냐 Into Our Habitations 우리들의 거주지 로 But 그러나 I 내가 We punish 처벌할 것이다 You 너희를 According to 몸을 따라서 The fruit 그 열매를 따라서 Of your doings 너희가 한 행위의 세트 말씀하셨다 돌로울드 여왁께서 And 또한 I 내가 We are Kind 붙일 것이다 Fire 불을 Into a forest 그 숲에 결합 그곳에 And 또한 그러면 It 그것이 She devour 집어삼킬 것이다 All things 이 모든 일들을 Round about it 그 숲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Thus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세트가 벌브죠 The lord 여호와께서 Go down 내려가라 To the houses of the king of Judah Judah 왕의 집으로 And 또한 speak 말하라 There 거기에서 This world 이 말로 And Say 또한 얘기해라 Here 들어라 이게 지금 이 이야가 Quartation mark 안에 들어있는 거죠 Say의 목적이죠 The world 말씀을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 돼요 O king of Judah Judah의 왕이요 무슨 말이냐면 Sitis 무슨 말이 아니고 That 이 왕이죠 이 후죠 이 왕을 가르치는 거죠 앉아있는 Open the throne 그 보좌에 Of David David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너와 And thy servants 너의 신하들 And thy people 너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That guy Who죠 Enter 들어가는 In by Disgates 이 성문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버스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렘에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프루크레인 땡큐 1 2